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 아빠. 아버지, 어머니,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왜 오늘 추석 설날도 아닌데 큰절을 하는 거예요? 어, 그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빠를 이렇게 튼튼히 키워주시고 멋진 가정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란다. 아하, 감사가 커지면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해야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뭐? 할아버지와 아빠, 효민이가 효민 아빠의 어릴 때 사진을 보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어? 이건 뭐지? 아빠가 할머니한테 혼나고 쓴 반성분 같은데? 우와, 아빠도 나처럼 엄청 말썽꾸러기였네. 뭐? 효민이는 엄마, 아빠의 결혼 사진을 보면서 무엇이 이상한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어? 근데 나는 어딨어요? 엄마랑 아빠만 있고 난 없잖아요. 너는 다음 사진 속에 있지. 어? 여기도 나 없는데? 저기 엄마 배 속에 효민이가 있단다. 할머니는 아빠가 할머니 배 속에 있었을 때 배를 하도 빵빵 차대가지고 축구 선수가 되는 줄 알았단다. 우리 효민이도 아빠처럼 엄마 배를 빵빵 찼었어. 아휴, 이것 좀 봐라. 어느 게 네 사진인 것 같니? 어? 모르겠어요. 둘 다 제 사진 아닌가요? 하하하하. 이게 네 아빠 아기 때 사진이란다. 그리고 얘는 우리 효민이. 어때? 너랑 똑같지? 온 가족이 이야기꽃을 피우다 슬슬 졸음이 몰려오는지 효민이가 주무시는 할아버지 옆에 누웠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빠도 조용히 들어와 효민이 옆에 눕네요. 할머니와 엄마는 조용해진 안방이 궁금해 문을 열고 들여다보고는 순간 쿡 하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하하하. 어쩜 세부자가 자는 모습도 똑같니? 하하하하. 이렇게 우리는 닮아있고 앞으로도 닮아갈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 상탐상에 사람에infect된んです.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신 vouspop 참고орд. 정부가jas самkit 됐습니다. 사랑하도록까지 부탁드립니다. 저희 sadness 죄송했습니다. 여기 물건이 없 Downtown 한국과 함께 Congneten 그리고 수고해주신 보고 transformnehmenont